티비 동물원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 라콘 키보드보다 눈치기가 좋네요 에이 많이 비만이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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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부끄러워? 부끄러워 지나가자 동시에 빵 빵 으아 동시에 하이파이브 아이, 잘했어 돌아 앉아 자 기다려 어 어 싫고 어 아 아 아 뚱뚱해서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자기 코에 탁 넣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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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아 아 東 아 오 아 아 파이팅 파이팅 아우 무거워 파이팅 힘들어 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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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도심 집사 에어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